후당 장거한 후당의 장거한이 재산급으로 기밀문서를 맡고 있을 때 이야기 초계 왕연이 항복함에 조서가 내려 왕연의 족속을 낙양으로 옮겨다 놓으라 하였다가 임금인 장종은 다시 왕연이 변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어서 중사를 파견하여 죽이라는 조서를 주었으니 이르기를 왕연과 동행한 사람들은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이라는 것이었고 조서에는 이미 도장도 찍혀 있었다. 이때 고아는 은밀한 곳에서 그 조서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살펴보고 나서 행자를 지우고 대신 가짜로 하였다. 왕연이 사형당할 때 그 가족과 가까운 인척들만으로 사형은 그쳤고 왕연 밑에서 마지못해 벼슬하던 무리와 왕연에게 맹종하던 무리들이 그래도 천여명인데 그들은 억울하게 몰산당하는 것을 면하였다. 매주 일요일 아침은 아버지도